안녕하세요. 국어영역 유현주입니다. 이번 시간은 6월와 7월 현장 커리큘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보시면 압축특강이라고 나와 있죠. 그래서 2주 동안 4번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. 사실 이 수업은 6월 전에 선생님이 5월 동안 내내 했던 수업을 압축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.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수업이 완전히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. 실제로 선생님 5월에는 투트랙 수업을 진행을 했어서 주 2회로 무려 7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. 그 수업을 트랙 1 수업은 인강으로 제공을 할 거예요. 그리고 현장에서는 트랙 2 수업을 진행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자세한 커리큘럼 소개는요. 뒤에서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어떤 학생들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냐라고 하면 지금 첫 번째로는 이제 새로 수능을 준비해야 하는 반수생 학생들입니다. 사실 반수생 학생들은 작년에 수능 잘 보셨다 하더라도 올해 좀 아쉬워서 그래서 내가 더 높은 대학을 그리고 더 높은 의대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반년 동안 이렇게 놓은 것이 원래 잘했던 친구들이어도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. 그래서 특히나 6월이 또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걱정들을 싹 씻어드릴 수 있을 만큼 기출과 그리고 기출과 연계가 되는 리트와 미트, 디트와 같은 고난도 독해 지문들을 같이 엮어서 볼 거거든요.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좀 트레이닝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, 좀 꼼꼼하게 선생님은 수업할 테니까 따라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자, 두 번째는요. 3월 이후에 계속 성적이 정체된 학생입니다. 근데 사실 이런 학생들이 정말 많죠. 그리고 오히려 정체면 다행인 게 6월이 너무 어려웠거든요. 그렇죠? 네, 그래서 고3 학생들은 지금 사실 굉장히 좀 두려움에 많이 떨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선생님 지금 수강생 중에요. 이 시즌2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그러니까 4월부터 수업을 합류했던 겁니다. 그래서 앞에 개념 강의를 압축으로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정규 이 투트랙 수업을 따라왔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 중에 이번에 6월에 이제 해설 강의를 들어왔놓고 보니까 물어봤었어요. 네, 학생 6월 모평 잘 받냐? 이런 거 물어보니까 자기 1등급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수능이 4등급이 떴었대요. 네, 근데 이 4월부터 사실 뭐 그렇게 큰 기대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었고 혼자 독학하다가 현강을 들어왔는데 다행히 압축특강 이후부터는 그 친구는 사실 선생님 커리큘럼이 다 주 2회로 진행이 됐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국어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더니 네, 무려 두 달 만에 6형의 1등급을 받게 됐습니다.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사실 맨 뒤에 앉아서 수업을 듣다가 6월 이후부터는 지금 맨 앞자리에서 수업을 듣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3월 이후에 계속해서 성적이 좀 정체되어 있는 친구들 그리고 지금부터 성적이 바뀔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친구들은 한번 이 압축특강을 수강하시면 정말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이런 친구들한테 정말 많이 추천을 하고 싶어요. 보면 여러 강의를 들었는데 본인만의 체계가 아직도 잡히지 않은 친구들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. 딴 게 아니고 이런 경우요. 본인이 수업들은 다 들었더니 이해가 너무 잘 돼요. 그리고 저 선생님 너무 좋고 그리고 수업들은 저렇게 분석하는 거구나 국어가 저렇게 기준을 잡는 거였구나 라는 거 다 이해가 됐어요. 근데 시험장만 가면 항상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 다 까먹고 내 맘대로 막 풀고 있다 라고 하는 친구라면 지금 바로 들으셔야 합니다. 네, 왜냐하면 선생님은 올해로 대치도 음, 음, 뭐 강의 경력 이제 잘 이렇게 말 안 하려고 하는데 오프라인은 지금 12년 차이고요. 그 다음에 온라인은 8년 동안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학생들이 실전에 적용하는 게 어떤 게 도움이 될까? 라는 것들을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.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명확하게 잡는 것들을 완성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트레이닝을 해본 결과 실전에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있어서 여러분 잘못은 아니고요. 이해는 다 했지만 시험장에 인출하는 방법을 몰라서 막상 점수까지 귀결되지 않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선생님이 배운 방법들은 다 있고 그냥 시험장에서는 혼자서 그냥 원래대로 다시 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친구들 일하면 꼭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는 정착할 커리큘럼이 필요한 학생이라고 했어요. 자, 무슨 말이냐면 일단 파이널을 가면서요. 그 전까지는 이 수업도 들어봤다가 저 수업도 들어봤다가 문학은 누구고 독서는 누구? 화장문은 누구? 이래서 여기저기 수업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런데 물론 그건 좋은 방법입니다.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수업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떤 강사도 하나하나 하나씩만 가르치지 않고요. 그리고 1년 동안 체계적으로 다 계획을 잡아서 이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하나만 딱 듣는 것보다는 끝까지 다 이 커리큘럼을 완전히 소화하셔야 정말 좋은 성적까지 이어지실 수가 있어요. 네, 그래서 그런 커리큘럼이 필요한 학생이라면 지금부터 개념부터 그리고 심화까지 그리고 적용하는 방법, 문제풀이까지 한 번에 싹 정리해 드릴 테니까 부담없이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일단 이런 학생들이며 수강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. 음, 계속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. 지금부터도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정말 성적을 많이 바꿀 수 있는 시기입니다. 선생님이 여러 수강생들 중에서 6평에서 3,4등급 나왔다가 수능에 1등급 나온 친구들은 정말 많아요.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부터가 정말 본 게임입니다. 그리고 지칠 필요도 없고요. 지나간 것들 후회해봤자 뭐예요. 지금부터 열심히 빡세게 공부하셔야 돼요.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놀지 않았거든요. 누구보다 치열하게 공부하셨고 그리고 선생님이 실전에 적용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니까 선생님이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그 방법들만 조금만 정리해 드리면 아마 금방 적용하시고 아, 이렇게 문제 푸는 거구나. 그리고 이렇게 받추는 거구나, 내가. 그리고 이렇게 지문이 구성돼 있어서 이렇게 풀어내면 되는 거구나. 라는 것들을 잡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. 단순히 독해하는 것이 아니고요. 독서하는 방향을 잡아 드릴 겁니다. 이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읽었어야 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는 정보들 그리고 모든 지문들의 정보를 다 외울 수 없다면 그럴 수 없잖아요. 그렇죠? 시험장에선 그렇다면 어느 부분까지 지문의 위계를 잡아가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요즘 사실 구조두케와 그이크풀 이게 이제 되게 이슈잖아요. 네, 근데 선생님은 어느 하나만 강조하진 않습니다.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시험장에서 쓰여야 되는 방법은 두 개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기준들도 필요하고요. 어떤 지문인지 어떤 구조인지도 알아보실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분명히 이해하고 가는 지점도 있으셔야 합니다. 근데 이 중에 어느 한 부분만 딱 치우쳐가지고 그냥 구조만 쫙 나누고 있다던가 아니면 그냥 이해만 하고 있다던가 라고 하면 막상 시험장에서 더 긴장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어느 부분들까지 이해를 할 거고 그렇다면 어느 부분까지 구조로 처리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전체 커리큘럼 정리를 해드리자면 단 4회로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실제로 이 정도면 여러분도 충분히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것까지 트레이닝 가능하시고요. 물론 그 이후에 선생님은 계속해서 문제풀이 수업이나 고난도 수업은 진행할 텐데 이걸 똑같은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파이널까지 안정적으로 확신을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아, 이 방법대로 이런 문제도 이런 문제들도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문제들도 다 풀려나가는구나 라는 것들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. 그래서 투트랙 수업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 다 진행이 됩니다. 근데 현장에서는 이렇게 투트랙 투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. 그래서 실제로 독서와 문학에 좀 집중해서 기준 잡는 방법들을 보여드릴 거고 이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따로 문제를 푸는 시간을 드릴 거고요. 그렇다면 이제 문제 푸신 다음에 인강으로 이 문제들 문항들에 대한 해설들을 다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해서 주의하실 점은 2주 동안인데 4회라고 했어요.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 커리큘럼이 다릅니다. 그래서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. 같은 날에는 오전엔 대치 러셀이고 그 다음에 오후에 대치 오르비 그 다음에 강남 오르비예요. 그래서 위치가 다르니까 그거 좀 잘 확인하시고 아침에 꼭 이런 친구들 있죠. 못 일어났어요 라고 해가지고 뒤에서 보관 가능하냐라고 하시는데 가능합니다. 네 오실 수만 있으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또 못 오시게 되면 인강으로도 보관 가능하니까 그렇게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제공되는 자료 같은 경우는요. 일단 이감 모의고사는 전체 다 제공이 될 거고요. 그리고 선생님 컨텐츠들 그래서 독서의 끝과 그 다음에 문학의 끝 개념서들과 그리고 또 이 고난도 독해 교재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 교재들과 기본적으로 기출 분석하는 그리고 기출 분석 선생님 같이 첨부해 드렸던 거미손 프린트 있죠. 그거를 매년 문제들 전체 문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. 그래서 그 자료들을 다 드리고 그 다음에 학생 개인별 테스트를 거쳐서 그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틀린 문항들에 대해서는 개별 숙제들이 더 추가가 돼요. 그래서 오너문이라고 해가지고 오직 너만을 위한 문제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아마 숙제와 정규 컨텐츠들은 부족함 없이 너무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. 그래서 충분히 수업에서 배웠던 부분들을 트레이닝하는 것에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. 그래서 복습 강의들도 다 인강으로 넣어드릴 거니까요. 그렇게 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압축 강의 이렇게 커리큘럼 소개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규 압축 강의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죠.